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있을지 모를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회전, 여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패배와 한국과 일본의 인프라스트럭처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 이것이 대단히 높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허리케인 대처 실패, 그리고 카말라 헤리스의 역량 부조,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류 언론이 트럼프 때리는 것을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이런 것의 영향으로 주류 언론이 트럼프 때리는 것을 조금 멈춘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선거에서 어떤 짓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막을 수 없다.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면 어떤 짓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을 염두에 두고 그가 당선된 이후에 주류 세력의 아젠다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트럼프와 어떻게 타협을 하고 딜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주류 언론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새로운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거대한 자연재해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허리케인 밀턴이 카테고리 6에 해당할 수 있다, 엄청나게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류 언론이 지나치게 크게 떠드는 것, 이것이 조금 이제 그들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는가, 크게 부풀린 다음에 이 바이든이 잘 대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 언론을 보면은 이번 이 허리케인의 사이즈, 강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을 관측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좀 터블런스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크게 호들갑 내고 전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터블런스는 일반 여객기를 타도 우리가 쉽게 겪는 겁니다. 하여간 이번 허리케인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어서, 야, 진짜 그렇게 쌀까? 이렇게 좀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허리케인은 허리케인입니다. 큰 피해를 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은 이제 독일과 아프리카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특히 이 독일이 중요했습니다. 독일 람시타인 기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바이든이 빠진 겁니다.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씩 손절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바이든은 플로리다에서 이제 큰 태풍이, 이제 허리케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방송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질문이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무기 생산을 천배로 늘렸습니다. 미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의 저력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 답변을 달았습니다. 이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미국은 당시 인더스트리얼 엠파이였다. 고대한 산업 제국이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은, 자, 어디서 무기를 생산했는가? 기존의 철강 공장, 그리고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원재료가 있습니다. 원료도 있고 재료가 있죠. 자, 이것을 가지고 당시 기존에 있던 자동차 기계 공장에서 무기를 재그냈습니다. 2차 대전 전에 미국은 거대한 세계 최강의 산업, 제조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조 역량을 이용해서 무기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일본과도 싸우고, 그리고 독일과도 싸운 겁니다. 러시아에도, 소련에도 지원을 했죠. 자, 당시 1910년부터 이제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까지 2차 대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조강 생산량, 그리고 세계 최대 시멘트 생산량, 건물도 계속 지었습니다. 땅떼거리가 넓죠. 자, 그리고 자동차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이 정도 미국은 세계 최대 인더스트리얼 엠파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 농사를 짓지 않는 미국인들 거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남성도 일을 하고 여성도 일을 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거, 라디오 이런 것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남성들은 이제 여기 보면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미국의 제조 역량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그리고 세계 최대였습니다. 자, 이런 설비들이 고스란히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 공장들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이 공장에서 그대로 무기를 찍어낸 거죠. 그리고 조선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대한 선박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선박들을, 상선들을 만들다가 그것이 그대로 군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배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로 추락했습니다. 미국의 제조 붕괴, 이렇게 인플로드 된 겁니다. 미국은 이제 과거와 같은 제조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강, 생산량, 미국은 거의 뭐 10위권대로 추락했습니다. 1등은 당연히 중국이죠. 반대로 중국은 고대한 인더스트리얼 엠파이였습니다. 어떤 비중 측면에서 2차 대전 때 미국의 버금가는 그런 이제 제조 강국으로 거듭난 나라,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 점을 한국인들이 가끔 이제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미국은 과거에 어떤 많은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량, 이것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박, 선박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심각하죠. 미국은 더 이상 배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 이 컬럼은 특히 이 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은 왜 함선을 만들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 우리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쪼그라든 겁니다. 제조업 고용인력, 1979년 정점으로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인구는 거의 50%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늘었는데 제조업 고용은 줄었습니다. 물론 제조업이 합리화되고 고도화되어서 이렇게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 어느 정도 제조업도 같이 커져야 되는 거죠. 79년 정점 대비 미국의 제조업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부분들, 특히 선박입니다. 이 조선업 관련돼서 미국의 역량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작 기계, 산업용 로봇,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제조 능력은 비어있는 거죠. 미국이 어떤 무기를 만듭니다. 그 안에 여러가지 전자 부품이 필요하죠. 이것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으로부터 조달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물품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면 미국은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2022년 중국은 1800척의 배를 찍어냈습니다. 한국은 734, 일본은 587, 유럽 300, 유럽 전체 다 합친 겁니다. 미국은 5척입니다. 이것은 대양을 항의하는 그런 배입니다. 큰 사이즈의 배죠. 이 정도 조선업의 역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미국의 역량으로 치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제조 역량은 급격하게 축소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제조 역량이 어느 정도였는가 과거에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박 건조량입니다. 과거는 영국이 가장 많은 선박을 찍어냈죠. 이것은 19세기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갑자기 거대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두 군데에서 배를 찍어냅니다. 첫 번째는 내륙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5대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5대호에 이렇게 수로를 연결해서 미시시피, 미국 남부부터 북쪽 시카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캐나다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미국 내륙을 연결하는 선박 건조, 이것은 호수나 강에서 운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틀란티, 당시 아무래도 메인은 유럽과의 교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선들, 이런 것을 만드는 역량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르게 지속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1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1940년까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1차 대전으로 유럽의 경제는 좀 피폐한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미국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1940년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 미국의 제조 역량은 전 세계에서 한 30몇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의 중국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1차 대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럽에 많은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선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선박 건조에 투자하려면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은 곳곳에 조선소를 짓고 선박을 짓고 여기에 전쟁 물자를 실어서 영국, 프랑스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 용접공으로 일을 했던 근로자들, 이들은 과거에 무엇을 했을까요? 용접공이었습니다. 용접공으로 뉴욕에서 빌딩도 짓고 철근,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것을 용접을 하면서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조선소에 와서 용접을 한 겁니다. 이런 산업 인력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선박 건조기술, 용접기술도 전수가 되고 또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일하는 인력들도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초기에는 미국이 선박을 만들 때 영국보다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술 수준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다가 고도화되고 합리화되면서 또 그것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70년대, 80년대 또 일본이 주도하면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특유의 어떤 합리적인 운영으로 제조업 초강국이었죠.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일본이 세계 최대의 조선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상당히 전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거대한 선박 제조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순차적으로 미국의 조선업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짜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쪼그라들게 된 거죠. 지금 군함이라든가 필수적인데 필요한 어떤 용접공들 그리고 기술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숙련공들이 점점 더 떠나고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한마디로 지금 거의 소멸상태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필요한 특수부분, 잠수함이라든가 군함관련된 부분, 이 부분만 일정정도 남아있는 거죠. 이 부분 역시 인력들이 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당시 부상하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나름대로 상선법을 만들고 미국의 해운,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평화시기 조선 프로그램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선박 기술 관련되어서도 일단 상승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자체가 계속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당시 80년대 미국 조선업이 안고 있던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입니다. 미국은 배를 만드는데 10야드당 12만 달러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은 4만 2천 달러. 여기서 외국이라는 것은 유럽과 일본이죠. 일본에 비해서 무려 3배의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은 계속 추락해 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과거에 다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상업적으로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조선업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제조업에 전방위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미국도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엔진이나 주요 부품들은 일본이라든가 일본이 투자한 미국 내 기업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만든 부품보다 일본이 만든 부품이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도 일본 회사의 자동차 부품을 사서 갖다 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한 십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자동차를 이렇게 딱 뜯어보면 덴소, 히타치 정구 이런 일본 업체들이 만든 부품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얼터네러, 스타트 이런 데 보면 덴소 제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다시 조선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해전 문제인데 저는 오늘 중국의 미사일이 어쩌고 미국의 미사일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중국의 해군과 미국의 해군 맞닥뜨립니다. 둘이 그냥 같이 이제 처음에 빠밤빵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백척 침몰하고 백척 침몰하고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 다음에 중국에는 새로운 한 200척의 함정이 나타나는데 미국은 더 이상 나타날 함정이 없는 거죠. 이것은 중국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동북아 해전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은 중국 함정보다 미국 함정이 더 빨리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의 미사일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테크놀로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미사일은 미국 미사일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미국 미사일보다 중국의 미사일이 뛰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미국의 수상함들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몰리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은 뛰어난 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뛰어난 오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잠수함이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오래를 쏘게 되면 미국 잠수함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그 경우 중국의 초계기들이 미국 잠수함을 겨냥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오래를 토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미국 잠수함을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투랑 관련돼서도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 그런데 같이 부딪혀서 1대1로 그냥 이쪽 한 척 깨지면 저쪽 한 척 깨진다.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도 결국 미국 함정이 다 사라지면 중국 함정은 그것의 두 배의 함정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필연적으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중국과 회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회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수리 조선소가 부각이 됩니다. 군함을 만드는 능력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아시겠지만 구축함이나 항공모함 이런 데는 격벽도 잘 돼 있고 한 군데에 맞는다고 해서 배가 바로 깔아놓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맞았다 부딪혔다 충격이 왔다 그러면 배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수리하는 능력 역시 배를 건조하는 능력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 수리 조선소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은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 아시아 태평양 존에 있는 미국 함정들 이들이 수리를 할 때 미국 본토로 돌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도 수리 조선에 있습니다만 역량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함정들이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한국에 와서 수리 조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이런 곳에는 수리 조선, 뛰어난 수리 조선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유지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함정이 또다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중국과 전쟁을 했을 경우, 해전을 했을 경우 동북아의 수리 의존을 한국이나 일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자동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참전국이 됩니다. 미국과 함께 중국과 싸우는 나라가 되죠. 그 경우 중국은 정당하게 한국과 일본의 수리 조선소에 미사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수리 조선소에 다크된 미사일, 제대로 된 방어 대공 시스템이 없다면 도관에 든지죠. 그냥 미사일 맞고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 조선소 인프라 스트럭처에도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이라던가 이런 데 공격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미 해군은 지금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박 건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수리 조선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 선박 사진을 보면 굉장히 노후화되고 바깥에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고 노기슬고 이런 모습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은 그런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조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들, 수많은 미국의 해군 관계자들, 그리고 해군에 복무했던 사람들, 이들은 미국을 맹렬히 비판하는 그런 걸 올렸습니다. 이들은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잠깐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 해군은 얼마나 오리석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이 글을 쓴 사람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은 걸프전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걸프전 1989년 90년대죠. 이때 미국은 전격적으로 사담 후세인 군대를 쿠웨이트에서 몰아냈습니다. 빠르게 몰아냈죠. 이것을 가지고 미국은 무적이다라는 환상을 미국인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막의 폭풍 작전, 이면밀히 들여다보면 사담 후세인 군대는 사실상 권제했습니다. 사담 후세인 군대는 당시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이 이곳을 요새화했습니다. 곳곳에 강화 콘크리트로 진지를 만들고 벙커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10%만 미국이 파괴했을 뿐입니다. 엄청난 폭격을 했는데 90%는 멀쩡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다 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스스로 물러간 겁니다. 물론 물러가는 군대에다가 이렇게 폭탄을 투하해서 지옥의 하이웨이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 90%의 요새화된 지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2차 이라크 침공 이때는 이미 이라크가 반분이 된 상태입니다. 내부에서 사담 후세인 세력을 밀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전투를 별로 치르지 않고 이렇게 이라크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 관련돼서 정격전 이것은 환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일종의 군사계획의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데 걸프전과 유사한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전이 벌어지면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상대를 끝장을 내고 그 다음에 점령을 한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산업전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완전히 잊은 것 같다. 물론 이런 작전이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약한 나라들, 약한 나라를 상대로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만 루시아, 중국, 이란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이런 일루전을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도 역시 이런 일루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암체어르드가 이런 걸 썼습니다. 미 해군을 비판한 건데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미국 해군의 첫 번째 문제는 미사일 저장고의 살로를 채울 무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국 미사일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투로 인해서 손상된 군함을 수리할 조선소 역량이 없다. 이것이 더욱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당장 새롭게 군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 많은 수의 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운용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만 전투를 치르다 보면 어디가 깨지고 파괴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 배를 인양을 한 다음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선소 역량이 없다는 거죠. 만약 중국과 2차 태평양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1차 전쟁 때 일본과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계속 선박을 찍어냈습니다. 가다가 파괴되고 하죠. 그런데 조금 파괴된 배도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교체, 확장, 수리할 조선소 역량이 당시 일본은 미국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돌격 앞으로 한 다음에 전투를 치르고 좀 고장이 나고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럼 그 배를 버리고 일본은 뒤로 후퇴를 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진주머니에 중국 깃발이 오성홍기가 휘날리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미국은 가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행동하는 게 뭡니까? 미국의 선박 건조량 이것을 확대하고 그리고 수리 조선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일치월장하는 해군력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해군력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소개하겠습니다. 1942년 오더닐이 있었습니까?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미드웨이 해전 때 일본은 4척의 항모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호위함이 있죠. 무려 100여 척의 함정을 몰고 와서 이렇게 미드웨이에서 미국과 받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당시 일본이 끌고 온 그런 함대를 구성할 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수적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미사일 능력 이런 것은 더욱더 고도화되어 있죠. 미국은 문자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동등한 함대를 편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중국 연안에서 끌고 나오는 함정. 그리고 중국은 함정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지상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먼저 미국의 함대로 보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북아 해전은 동북아 해전은 미국이 중국에 근접해서 하는 겁니다. 중국 본토에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상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도 리사 프란시아티. 이 분은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스티브 피닉스에서 어거니제이셔널 매니지먼트 조직관리죠. 경영학의 일부분. 여기서 이제 마스터 디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습니다. 저널리즘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ROTC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군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해군 제독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분은 과연 이 캘큘러스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 물리학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 어거니제이셔널 매니지먼트 조직관리 그리고 저널리즘을 공부한 양반입니다. 자, 그리고 ROTC를 거쳐서 해군 제독이 된 거죠. 이 엔지니어링 마인드, 이과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이분은 성소수자인데 이렇게 미국 제독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군은 많은 이런 사람들이 지휘하는 그런 이제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어트호프 이 친구가 이제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제 수상함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 중국과 러시아가 총속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상함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대국미사일로 총속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미사일로 인해서 수상함대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거다. 그리고 탄두가 이제 배에 맞아서 폭발하지 않더라도 어떤 키네릭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함대는 심각하게 손상되고 이제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마하 25 물체에 맞으면은 뻥 뚫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글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이걸 대부분 미국인이 쓴 겁니다. 자, 당시 1940년대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일본군 그리고 일본인들은 대단히 이제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동기가 부여되어 있고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에 불이 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국민들, 미국 국민들은 그런 전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한 국가적인 규모의 전쟁을 할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을 동료해서 전쟁터에 집어넣는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래식 전력 그리고 미국의 해군, 공군 곳곳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로우전을 거치면서 그런 내용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졌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기 이것이 더욱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미국은 그래도 이제 자존심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핵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실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이제 군함을 건조하는 어떤 조선소 이런 데 보면은 한국에 비해서 월등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은 좀 이제 한국보다도 첨단 장비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좀 기능공들이 용접공들이 여기 붙어서 옛날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것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선박 관련된 선박 건조 능력 관련되어서 그리고 기술 관련되어서 일본이나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처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뭐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잠깐 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매우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여러 개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그리고 정류시설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핵시설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개수만 해도 엄청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공격할 것인가? 자 무엇을 공격할 것인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천여대 항공기 전투기 전폭기를 이용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아주 작은 뭐 한 10분의 1 정도 이 정도로 타격한다 칩시다. 자 그 다음에 미군기지들 중동지역에 산재에 있는 미군기지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에 직면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모든 역량을 여기에 다 집중심이다. 일단 여기에 있는 역량만 모을 경우 자 이란의 시설에 한 10분의 1 정도로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은 이제 엄청난 보복을 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중요한 인프라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지역에 산재에 있는 미군기지들 중요한 기지들은 한 8곳 있습니다. 자 이란은 이곳에 각각의 기지에 한 3-4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만 쏘면은 그 기지들은 파괴가 됩니다. 공공기지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그마한 기지도 있지만 큰 기지들은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적인 베이스는 뭐 사라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모에도 뭐 대한미사일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이란에 대한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덩치입니다. 그리고 quantity 수량이죠. 수량이 질을 압도한다. 물론 미국의 공군료 이스라엘의 공군료 우수합니다. 그런데 역량을 모아서 이란에 들어가서 파괴하는데 그 파괴하는 것은 이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 이란은 남아있는 역량으로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은 남아있는 역량에서 계속 추구하면 됩니다. 언젠가는 핵 무장 국가로 바뀔 겁니다. 애초 불가능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투로만 항모를 또 보낸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런 모든 것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자 이란을 타격할 가능성 의미 있는 폭격을 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미국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은 11척의 항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두 척이 모두 지금 중동지역에 와 있습니다. 나머지 아홉 척은 모두 다크에 있습니다. 다크에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글로벌 호크를 예면적으로 보냈습니다. 이 글로벌 호크가 예면적으로 갔다는 것은 미국이 RQ9이 바닥난 것이 아닌가. 예멘 후티에 의해서 RQ9 11대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용 가능한 RQ9이 없기 때문에 RQ4B, 글로벌 호크가 엄청나게 비싼 정찰기입니다. 이것을 예면적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미국의 정찰 능력에도 이렇게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자산인 글로벌 호크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군입니다. 이집트군은 매우 강력한 지상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연장포,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미국이 준 무기입니다. 미국이 판 거죠. 이집트는 상당히 강력한 부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집트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가장 매칭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팔레스타인 그리고 위로 레바논. 이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일치를 하고 그리고 이들은 순이 아랍 국가입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비극, 이 비극은 전적으로 순이 아랍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공경에 초하고 여러가지 이제 불이익을 받고 또 폭탄을 맞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은 순이 아랍이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국가적인 운명, 그들의 실존적인 이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란은 애초부터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은 매우 성가신 존재로 많이 봤습니다. 특히 레바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IS와 협력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란은 제례로 팔레스타인을 좀 경원시하고 물론 팔레스타인이 불쌍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폭적인 지원을 하진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특히 하마스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나라 은밀히 하는 거죠. 숨어서. 이들은 주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쪽에서 많은 지원이 땅굴을 통해서 이렇게 하마스로 흘러간 거죠. 지금 가자 사태 이런 것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란의 실존적인 이유는 역시 시리아, 레바논, 헤즈블라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지금 이란과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헤즈블라 이쪽 지역이 새로운 형태의 동맹을 결성한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런 아이디어를 꺼내들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큰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역시 레바논과 시리아입니다. 이쪽 지역이 이란의 입장에서는 약한 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레바논과 시리아 상황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